1년간 숙성시킨 최상급 멸치와 디포리를 사용합니다. 야채와 함께 매일 직접 우려 깊은 맛과 담백한 맛이 일품이에요. 저희는 면에 강화제를 쓰지 않습니다. 드시면 속이 편안해요. 공용 탱카스는 기성품을 쓰지 않습니다. 품질 좋은 건새우와 야채를 배합하여 직접 튀겨냅니다. 깊은 풍미와 고소함을 느껴보세요. 이런 퀄리티에 착한 가격까지 진한 멸치 칼국수가 생각나는 날엔 제1칼국수 어떠세요? 신선한 과일을 듬뿍 깔아넣어 새콤달콤 제철 동안 제일 좋은 횟감용 숭굴만 사용합니다. 거제 통영의 깨끗한 청정지역 1번지 굴밭에서 항생제와 사료가 아닌 우리의 순수한 바다가 직접 키워낸 친환경적인 굴입니다. 추운 겨울 뜨끈한 팥칼국수 정성스레 갈아 만들어 달지 않고 옛맛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직접 끓여 판매합니다. 100% 국내산 핵홍으로 만들어 고소함이 일품입니다. 전국 어느 곳보다 맛있다고 자부합니다. 기본간이 되어 있는 홍국을 북수와 함께 드셔보세요. 보쌈은 각종 한방약재로 매일 삶아내어 야들야들 부드럽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담아내는 보쌈 김치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맛을 느껴보세요. 각종 양념들을 곁들여 만든 새우젓과 함께 드시면 감칠맛이 2배! 사장님의 손이 커서 결코 꼬마같지 않은 양! 다양한 재료로 만든 최고의 맛! 얇은 피에 고기랑 야채가 듬뿍! 식감은 쫀득! 40년 남짓! 이어온 할머니 비법과 최고로 좋은 재료로 만듭니다. 식감은 쫀득! 이상하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세계 крас술 문제は 1회에 고기랑 야채가 듬뿍! senators의 파Wד